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을 두고 지금 정치권에서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 백신 1호 접종을 두고 문 대통령이 접종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식으로 여권에서 궤변을 쏟아내면서 대통령이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가지고 일각에서는 아니 국민들에게는 백신 접종을 권하면서 대통령이 백신을 안 맞으려고 하는 듯한 이런 행보는 말이 되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각국의 리더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지도층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불리하거나 뭔가 불편한 것 같은 것은 전부 다 회피해버리면서 특권만 누리려고 하고 있고 국민들에게는 강요하고 있는 모습이 지난 조국 사태라든가 이번 정권에서 일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특권의식이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여권 진영에서는 지금 상황을 수습하려는 모양새로 들어가고 있는데 특히나 대통령 백신 1호 접종에 대해서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을 1호 접종 대상으로 하자는 것은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질타를 받고 있는 정청래가 자기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니까 급하게 수습에 들어갔는데 정청래가 수습을 하겠다라고 한 발언도 지금 비웃음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들을 좀 살펴보면 정청래는 얼마 전에 백신 접종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이 1호 접종이 되는 것이 실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딴 식의 발언을 해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수습을 하기 위해서 오늘 또다시 백신 관련해가지고 제안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정청래는 대통령을 백신 접종 1호를 삼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허락을 한다면 자신하고 야당 의원이 같이 백신을 접종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정청래 제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청래는 대통령에게 백신 접종을 권유한 유승민을 향해서 우리 두 사람은 우선 접종 대상은 아니지만 국민 건강이 걱정이 되면 유승민 씨하고 정청래 의원 본인이 백신 접종을 먼저 맞자 하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는 자신은 유승민이 대통령을 존경하고 걱정을 해가지고 백신 접종에 대통령을 끌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서 국민 불안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무책임한 수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맞겠다면 국민 제쳐놓고 맞는다고 욕하고 가만히 있으면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고 욕하려는 비열한 정치공사라고 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배배 꽈가지고 대통령을 비판하지 말고 유승민 전 의원에게 백신을 같이 접종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정청래의 이런 발언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아한 것이 아니 본인이 백신을 맞든지 말든지 사실 국민들은 별로 관심 없거든요. 아니 지금 문 대통령에게 백신 접종 1호 대상이 되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문제인지 대통령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본인들이 백신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없다며 임상실험이 충분치 않더라도 이거는 문제가 없는 백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본인들이 백신 접종하는 이런 솔선수범을 보여가지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좀 잠재워달라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정청래 의원에게 굉장히 미안한 얘기지만은 대통령에 비하면 아무런 존재감도 없고 솔직히 정청래 의원에 대한 평가는 대통령 거수기 역할이나 하는 딸랑이 의원 정도로밖에 인식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니 본인이 백신을 접종을 하든지 말든지 비타민을 맞든지 말든지 국민들은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정청래가 갑자기 야당 의원하고 같이 백신 접종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백신을 접종하는 게 실험 대상이네 뭐네 이런 똥볼 찬 거에 대해서 수습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이며 자기가 대통령 대신 몸을 던져가지고 백신을 맞겠다라고 어필하기 위해서 정치질을 하기 위해서 이런 소리 하는구나 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정청래 의원이 본인이 백신을 맞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별로 관심도 없고 사실 아무런 영향력도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졌다는 얘기를 왜 안 하시고 네티즌들의 의견을 보더라도 반응이 굉장히 냉담한데 정청래를 향해서 당신이 먼저 맞아봐야 가치가 없다라는 의견도 있고 대통령이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약속한 말을 지켜야 하듯이 솔선수범해서 맞겠다라고 했으니까 맞으라는 것뿐인데 우선 접종하라는 게 뭐가 잘못이냐 라는 의견도 있고 또 다른 의견을 보더라도 정청래 당신이 백신을 맞는 거는 1도 관심이 없다. 맞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하고 급이 안 되면 끼지 좀 말아라 라는 의견도 있으며 대부분의 의견들이 아니 정청래가 1호로 접종을 하든지 말든지 아무런 관심도 없고 여기에 있길 주제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나대냐 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이런 의견에 100% 동의하는 바이고 쇼라는 것은 사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맞아야 되는 건데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도 제대로 안 들어와가지고 자기 지지자들한테 제발 후원금 좀 달라고 솔직히 좀 구걸하는 모습까지 보여가지고 논란이 됐던 정도의 영향력인데 본인이 백신 접종 하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이 없죠. 뭐 맞고 싶으면 집에서 혼자 맞든가. 그리고 정치권 역시도 정청래 이런 제안에 대해서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김용태 당협위원장은 정청래 이런 제안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청래 의원의 접종에 관심 갖는 사람이 없다라고 비판을 했고 지금 정청래가 유승민 전 의원에게 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서 인정하고 존중한 적이 있는가라고 따져 묻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당시에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 유일하게 취임식에 참석을 해가지고 축하해준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면 유승민 전 의원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정청래 당신은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품격이고 인성이라면서 당신들은 품격을 좀 흉내라도 내는 척이라도 해라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원수가 솔선수범해가지고 국민적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백신을 백신 추정 주사라고 이야기했었고 국민을 코로나 마루타로 삼자는 것이 아니냐면서 불안을 조정한 것은 처음부터 민주당 당신들이었다라고 비판을 했고 정청래가 접종을 같이 하자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정청래 접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정청래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 운운하기 이전에 접종 순서에 따라가지고 그냥 순서가 돌아오면은 접종을 받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정청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누가 문재인을 물어뜯는 얘기를 하면은 득달같이 달려나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실대친이라 굉장히 정신이 없는데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이 생계형 어용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지만은 2021년 대한민국에서 국가원수 모독까지 들먹이면서 대통령을 감싸고 있는 모습은 솔직히 좀 꼴불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 백신 접종 1호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일고 있으니까 국민의당의 알철수 대표가 서로 백신 접종을 그렇게 꺼리는 모습을 보이면은 자신이 백신 접종 1호가 되겠다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자신이 정치인이자 의료인으로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먼저 맞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는 자신은 1차 백신 접종 대상은 아니지만은 백신에 대해서 불신이라든가 불안감이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맞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서라도 백신 접종은 차질이 없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골 때리는 건 여기에다 대고 또 정청래가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자신이 유승민에게 백신을 먼저 맞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왜 자기를 따라하냐면서 좀 창의적인 방안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비판을 했고 따라쟁이 아류 정치인이 성공한 예를 저는 보지 못했다면서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냐면서 안철수를 비꼬았는데요. 네 아무튼 뭐 집권 세력에서는 문 대통령 백신 접종 1호를 피하기 위해서 희한한 괴변에다가 지금 뭐 비겁함을 좀 감추기 위해서 이상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만드는 행동을 골라서 하고 있고 문 대통령이 접종 1호로 맞기 싫으면 맞지 마십시오. 누가 맞으라고 했어? 자기가 맞는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진짜로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게 아니 백신 도입을 좀 늑장 부리다가 백신 확보 경정에서 늦어진 거 아니냐라고 질타를 했을 때는 백신의 안전성이 지금 담보되지 않아가지고 좀 늦게 도입을 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가 맞는 거 확인이 되고 백신이 안전하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천천히 도입할 것이다. 뭐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이제 와가지고는 백신은 안전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백신 맞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이 솔선수범해가지고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솔선수범을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대통령이 뭐 실험 대상이라느니 국가 원수 모독이라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안 맞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장단에다가 춤을 춰야 되는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아무튼 뭐 이번 일을 계기로 현 정권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정권 내내 직원 세력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본인들이라든가 본인들 자식 새끼들만 특권 누리려고 하지 말고 국민들 세금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은 좀 모범을 보여야겠다는 생각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